마트는 잘 안 사시죠? 저는 마트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이 거 주로 많이 사고요 신랑 거는 기분 좋은 거 많이 사고 신랑이 잘해줄 때 많이 사고 아니면 좀 아깝고 고민해요 제 거는 많이 사요 리얼 브라운 한 두세 개 정도? 예쁘고 맛도 좋고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?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서 혼자 있을 때 자기 전에 몰래 남들 안 볼 때 한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사고 또 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고의 선물 저 브라우니 먹는 여자예요 그녀 거니까 리얼 마케도 리얼 브라우니 그만 먹어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네